안녕하세요. 국현환영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명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증은 귀 안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고 어지러움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귀 안에 보면 이 달팽이관 안에 보면 이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명증은 나이가 드셔서 청신경이 손상이 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물론 한의학적으로 매미가 울고 라디오 주파수 안 맞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은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후에 주로 생기는 이명증은 노화로 인해서 오는 경우고 그리고 청신경이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총을 쏘거나 갑자기 해서 청신경 쪽에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간혹시 가다가 금방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 돌발성 난청은 군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돌발성 난청 이후에 귀에서 나는 이명증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청력 손실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많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이명증은 청신경이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어폰을 귀에 너무 오래 꽂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음악을 할 때 귀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됐건 청신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돼서는 저는 이어폰을 끼고 귀로 듣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이명증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이명증이 무서운 것은 이명증이 평상시에는 잘 소리가 안 나는데 자려고 누우면 뒤에서 소리가 나고 그것을 인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수면방해가 되거든요.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어폰 끼는 것을 최대한 좀 줄여서 청신경을 최대한 좀 적게 써 자극을 좀 적게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100세 시대대로 하지만 운이 나쁘면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살 길이 많은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감각 기능도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그 노화되는 과정에서 이명증이 생기고 그것이 생겨버리면 삶의 질이 되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쓰시더라도 이어폰을 쓰는 시간과 쓰지 않는 시간을 좀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청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나중에 귀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